올라갑니다. 올라갑니다. 네, 오이도 못할래요? 네, 수고하십니다. 오우! 부서질 것 같아요. 레드살! 레드살! 레드는 신나게 같아요. 네, 신나게 되어있어요. 제발! 코스프레스 너무 잘생겨요. 오우! 슬퍼 잘생겼어요. 반갑습니다! 반갑습니다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여기! 배가 보고 계셨네요. 자, 네! 오우! 레드살! 레드살! 아이고 부담 고객님은 이제 몇 개 들어왔어요? 하나, 둘, 셋 이제는 살짝 올라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시고 계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기에 화이팅 네 잘 돼 고생해 뜨거운 오기 호박 한 번 만드는 중 지금 진정한 직진행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그사람께서 되게 잘하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오 오 안 다쳤어? 네 바퀴지만 안게 네 라인치로 스티트에서 유스티트 여러분들도 함께하고 이제 기초에 찍어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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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네 하나 둘 셋 예 하이까 끝나셨으면 모두 바타지 올라가셨습니다 여행이 올라오실게요. 카이니어라 여기 다 왔습니다. 저희 유시비의 친구도 함께 달리고 있는 어들입니다. 여러분들 생일을 이루어지는 저희 오늘 휴가인들과 신나지 스토리티 한번 즐기시고 학생도 달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. 그럼 또 만나요. 가치지 않게 안경 날아갈 수 있어요? 음 음 음 음 음